안두인 그 상대는 렉살 선영을 시작하니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반갑네, 여행자여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숨쉬었네 그건, 그건 좀 소망인데 도망 고마워 이놈을 지격해 줌 당근 렉살 영응이야 내 마상신압에 온걸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법관이 많아요. 드셔보시오. 실격. 고맙습니다. 정말 잘하셨어요. 정사는 하셔야죠. 실격. 그건 좀 심합니다. 정말 잘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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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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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무를 가져오셨나? 유무를 가져오셨나? 유무를 가져오셨나? 오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니놈을 지격해 주면 그건 좀 실망인데 정말이 다가왔다! 놀랍군요 그건 좀 실망인데 엄청 빨리! 강력하게 치라! 강력하게 치라! 밀린도 하지! 내 능을 믿을 수 없군! 놀랍군요 꽃을 강해서 더하는 미나스 저거? 감사합니다! 내 능을 믿을 수 없군! 이 성만 나우야 아마도 이 프로그랜서 이라 당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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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